일제강점기 당시 대전을 배경으로 한 보드게임이 개발돼 역사를 테마로 한 지역 마케팅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5년 우수스토리 콘텐츠와 지원 사업을 통해 역사교육용 기능성 보드게임인 대한제국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보드게임은 일제강점기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대한제국의 설립 과정과 역사적 정황을 게임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기능성 게임입니다.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보드게임 저변을 위해 독립기념관과 전국 박물관 등에서 홍보 마케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.